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요새 코스페이시스, 뚜루뚜루, 알버트, 또래와 같이 앱으로 조종하거나 코딩하거나 이렇게 코딩 수업에 스마트폰을 활용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수업용으로 사용하는데 갤럭시 노트나 S 시리즈 같은 아이폰처럼 너무 고가형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 부담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공기계로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J3이고요, 하나는 M20이라는 모델인데요 교육용으로 괜찮은지 한번 스펙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게 J3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M20이에요 화면 크기를 딱 보면 J3가 조금 더 작죠? 5인치고요 이거는 6.3인치예요 저가형치고는 굉장히 M20 같은 경우에는 큰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J3는 RAM이 2GB인데 M20은 3GB예요 물론 프리미엄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성능이긴 하지만 교육용 앱을 구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저장 공간이 J3는 16GB, M20은 32GB, 2배죠 배터리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J3는 2400mAh, M20은 5000mAh, 2배예요 용량이 굉장히 2배기 때문에 그만큼 M20이 충전을 자주 안 해도 되니까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J3는 충전만식이 마이크로 5핀이에요 그런데 M20 같은 경우에는 충전만식이 C타입이죠 그래서 빠른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카메라도 M20이 조금 더 나은데 카메라를 교육용에서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무게는 J3는 142g, M20은 186g이에요 좀 무거운 편이죠 화면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살짝 무거운 편이에요 살짝 무거운 거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죠? OS는 안드로이드 둘 다 9이 탑재되어 있고요 J3는 외관이 메탈 느낌이에요 이렇게 메탈 느낌이고 여기 가운데 홈 버튼도 있고요 지문인식은 없어요 보급형, 저가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고요 M20 같은 경우에는 지문인식이 돼요 물론 삼성페이는 지원하지 않지만 지문인식 되고 홈 버튼이 없어요 홈 버튼이 없어서 굉장히 디자인상으로 깔끔하고요 뒤에도 옆에서 봤을 때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지 않죠 일명 카툭티가 없고요 배터리도 일체형이라서 굉장히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한번 코스페이시스를 실행을 해볼게요 네, 잘 되고요 이렇게 교육용 스마트폰 공기계 찾으시는 선생님들께 M20이라는 모델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